26만 72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경동도시가스입니다. 경동도시가스의 테마는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겨울난방도시가스이 가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 은은 울산광역시 및 양산시 경상남도 일대를 공급권역으로 하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아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음 도시가스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QMA에서 2009년부터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함 도시가스 업계 최초 울산지역 최초의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기업으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기업개요대시 2017년 4월 주 경동인페스트 9 주 경동도시가스 A 도시가스 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을 담당하는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울산광역시장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일반 도시가스 사업을 허가받아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울산시와 양산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대시 국내 도시가스 산업은 지자체 승인을 받은 34개 업체가 공급권역별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안정적 사업 영위기반 구축함 재무 대시 도시가스 안전관리 서비스 등 용역 수주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저하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도 소폭 하락 대시 이내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가정용 등의 도시가스 수요 증가와 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경동도시가스의 시가총액은 118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경동도시가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18위입니다. 경동도시가스의 상장 주식수는 589만 5406주입니다. 경동도시가스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경동도시가스의 퍼은 3.9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9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7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3,687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3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1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0.30배 66,9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4.3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1번지억원, 181억원, 27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6번지억원, 190억원, 222억원입니다. 경동도시가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0번지93%이고 유보율은 2420.2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68 더하기 2.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26.65 더하기 4.0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의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만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9,95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2만6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동도시가스의 종가는 2만50원이며 주가가 경동도시가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의 종가는 2만50원이며 주가가 경동도시가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2%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경동도시가스은은 거래량 3만3306축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7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7510조, 키움증권에서 6167조, 미래의세증권에서 4500마 흔두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701흔두조, 하위증권에서 199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144조, 한국증권에서 6300일흔조, 미래의세증권에서 3800아흔조, NH투자증권에서 31154조, 신한금융투자에서 25404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789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500일흔세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소연료전지 관련주 경동도시가스주가